춘천 MBC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과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고령 운전자 교육 현장입니다. 75살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 바뀐 교통법규를 배우고 교통인지능력 검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운전 능력에 필요한 공간 기억과 주의 탐색, 교통 표지판 식별과 횡방향 동체 추적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지능력 검사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아도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는 건 의무지만 결과에 따라 면허 갱신을 제지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운전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건 오롯이 고령 운전자 개인 판단에 달렸습니다. 버스와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가 받는 자격 유지 검사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7개 검사 항목 가운데 2개라도 최하 등급인 5등급이 나오면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지만,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더라도 2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합격률은 매년 90%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4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30%인 43명이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